아 조금만 더 크게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준비 사랑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자 중간에 손이 나신다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오시고 좋다 웹사일도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신영의 왕이 노령인 사랑과를 협상해 꼭 이거 웹사일로 나눠주셨다 아 재고 뭐라고요 아 재고 좋습니다 자 신나게 바로주러시겠습니다 자 아 다른 사람 내 사람이야 다른 사람 내 사람이야 다른 사람 내 사람이야 다른 사람 내 사람 아멘 아멘 예, 진엘에 우리 곧두고 한번만 놀아보세요. 지금 우츠랑은 어디에 얻어낸다고요? 황홀, 너 이즈머모님은 존보다도 헷갈더라. 한번만에 황홀, 너머머나! 사랑해 사랑이야 사랑 사랑해 사랑이야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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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의같이 깊은 사랑 우리 둘이 사랑해 황홀, 너 이즈머나! 박수 주세요!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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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알시구!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화려한 무대 매너와 굉장히 퀄리티 높은 공연을 또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수치면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즐겁게 박수치면서 눈치 보지 말고 함께 박수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퓨전쿠가 팀투블란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첫 곡은 꿈속에서라는 노래를 들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2018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매 공연이 이렇게 매월 공연이 다른 주제로 이렇게 공연이 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시죠?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 자동차에 나왔던 시풀 속인데요 자 바로 부스텔라의 온라인 들으실 텐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해금도 같이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? 좋습니다 자 우리 해금 아직 가야금의 노래 파라부스텔라의 온라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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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